한쪽으로 씹시오, 한쪽으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촛불이 계신 분은 촛불로 촛불이 없는 분들은 핸드폰 후레쉬를 켜주셔서 다시 한 번 외치겠습니다 민중의 함성을 들어라 와 와 정말 엄청난 장관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 번 주변을 한 번 둘러보십시오 핸질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도 일제히 핸드폰 후레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, 제2의 민주화 시민혁명은 오늘 드디어 성공적으로 이렇게 핸드폰 후레쉬를처럼 발화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남녀노소, 진보도, 진보보수 중도할 것 없이 민주화 상식 회복을 바라는 이 아름다운 시민의 물결 여러분 주변을 한 번 보시면서 온 가족이 한 번 오늘 만큼은 민주주의에 대해서, 인권에 대해서, 정의에 대해서, 민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정말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주변을 한 번 봐보십시오 꿈도에inflamm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